흠흠흠 흠흠 흠흠흠 흠흠 자 도충 그림 강좌 느낌으로 올려볼까요? 흠흠흠 뭐 이런거 그리고 싶은 분들이 있을거 같아서 그려본.. 그.. 설명은 합니다 이런거 그릴때 설명까지 덮쳐서 주는 나란 남자 좋은 남자 흠흠 제가 이거 구슬을 그렸잖아요 구슬 두개 왜 그렸을까요? 마치는 분께는 소정의 사은품이 없습니다 흠흠흠 사은품 없어요 흠흠흠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흠흠흠 흠흠 이번주로 그냥 골반 그린거에요 골반 흠흠흠 흠흠 골반 그린겁니다 흠흠흠 흠흠 골반을 왜 이렇게 그렸냐 이렇게 그렸냐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왜이렇게 그렸을까요 흠흡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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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든 볼수있는 그냥 흠한 골반 그린거에요 흠흠흠 하고 이제 뭐 이런식으로 넣고 넣고 해서 오우야한 그림으로 진화를 해봅시다 이미 어딘가 좀 오우야해요 뺏고 뿌려주시고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식으로 옷을 입으면 우리가 흔히 아는 바지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덥다 길게 뻗어주세요 더 이런식으로 해주셔도 오우야한 그림이 대짐 되는데 이제 이러면 오늘 제가 그릴 저기가 안아올립니다 오늘 그릴 그림은 썸네일용 썸네일용의 오우야한 그림이기 때문에 누르고 쉽게 이제 조금 여기를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해줍니다 남자라면 이미 눌렀겠죠 남자라면 어쨌든 한번 이미 눌렀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눌렀겠죠 저기 보자마자 저거 무슨 그림이지 저거 무슨 그림이지 흠흠 이제 이러고 지워주시면은 지워주시면은 흠 흠 저거 지워주시면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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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의상을 빨리빨리 펴주세요 의상을 입혀주세요 빨리빨리 어떤식으로 의상을 입혀야 될까 문제다 어떤식으로 의상을 입혀야 될까요 우선 이걸 먼저 가려줍시다 발로 그리고 여기 부분이 대충 어떤식으로 가려져야 될까 이런식으로 가려지겠죠 이런식으로 꺾이고 꺾여 들어가서 이런식으로 아까 늦땅 먹을 것 같긴 한데 누가 신고하진 않으면 높닭은 안먹을거에요 그럴까요? 그림 그리는 스트리머인데 노닭도 한번 먹어보려야되지 그래야지 자 이런식으로 특정 남자들이 좋아하는 저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일락말락 보일락말락 러프는 대충 이런식으로 나왔네요 남자들은 무조건 한번씩 놀러보게 생겼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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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고로 제가 눌렀던 패티시는 이게 아닙니다 저는 특정 소수 중에도 특별한 특정 소수로 들어가지고 코스프레를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프레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만 그런게 아니잖아요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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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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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흠흠흠 다른 시청자 많은 데서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지만 저 같은 학교는 이런 식으로 해도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코스프레 해보진 않았어요 그냥 패티쉬가 코스프레 한 저기가 패티쉬란거지 제가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방금 뚝뚝뚝뚝 fbi 오픈업 이건 줄 알았어 fbi 오픈업 하면서 뭐지 저게? 왜 뜬거지? 아 놓고 개무섭네 놓고 개무섭노 뚝뚝뚝뚝뚝 뚝뚝뚝뚝뚝 어... 잠깐 나 지금 본명 말했니? 아 이 영상은 다시 보기에서 내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다시 보기에서 내려야 돼 수정해가지고 올려야 되겠다 노벨충씨 되시죠? 하면서 이제 문 열어주면 갑자기 막 할거봐 후 이제 이러고 제목을 어디다 올려야 되지?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그럼 팝팅 음... 이렇게만 그리면 이제... 무슨 영상인지 궁금해서 한번 눌러보겠죠? 아 깜짝 놀랐어 아 깜짝 놀랐어 아 깜짝 놀랐어 덥다 아... 본명을 말했더니 갑자기 후끈후끈해졌습니다 아... 괜찮아 요즘... 본명 까고 방송하는 사람들 많은데 뭐 괜찮아 괜찮아 내가 나쁜거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올리죠 대충 이렇게 하라고 색칠을 합시다 덥다 후끈해졌어 탁구여서 좋은 점이네요 실수를 해도 어디로 막 퍼지지 않아 그냥 이렇게 하다가 다 먹어야지 끝 그거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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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 썸네일이 올라가는 영상의 시청자 수는 어떻게 될까요? 아 궁금하다 갑자기 얼마나 변태들이 많을까 세상에 변태가 아니어도 남자들은 무조건 눌러볼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그래도 후방 주위까지는 가도 그 이상은 가지 않잖아요 그 일반 로맨스물 애니메이션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장면이니까 뭐 그쵸 그렇다고 해주세요 제발 음 음 음 물론 이것만 그리면 어그로성이 그렇게 끌리진 않으니까 다른 그림도 그릴 겁니다 어 제가 이제 이 여자를 쳐다보는 그림을 쳐다보면서 그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쳐다보는 모습으로 그릴 거라서 그럼 이제 아 저 새끼가 뭔데 저렇게 저걸 보는 거지 하는 궁금증으로도 누르겠죠 아 덥다 푸끈푸끈하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우 여기 작칠 안했다 환사님 전 절대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알아두십시오 전 절대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 중에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갑자기 궁금해졌다 많겠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많겠지? 나만 이런 게 아니겠지? 아, 덥다 아, 덥다 뚜뚜뚜뚜뚜뚜뚜뚜 혹시 유튜브 안에서 영상편집 하실 줄 아시는 분 나시보기 모시고 있으신 분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음 음 음 아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다시ysz Essential 이쁘게 coeur 1시간 정도? 1시간? 3시간 정도? 2시간 정도? 1시간? 1시간 정도? 네? 다음 느낌을 써야겠다 어디갔지? 음, 대충 이런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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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덥네요 지금 그리고 있는 건 썸네일 그리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 그리는 게 아니에요 아, 왜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이상한 거 같아 아, 왜 이렇게 말하는 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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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음 음 그냥 이대로 하자 못다를 추발 꽤 생각이 안 난다 어서 오세요 음, 글씨는 검정색으로 하고 음, 아는 고디? 음, 조금 크게크게 가자 음, 음 음 투두투두 1,2,3 1,2,3 2,3 5,4 5,4 6,4 5,4 5,4 5,4 9 10 10 검정색으로 한번 입혀 보자 아 찬장 왜 안 되냐 안 합쳐졌구나 5 10 11 10 12 12 13 13 15 15 15 16 15 뜨뜨뜨뜬 선택 범위 확장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번씩 눌러볼 것 같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완성. 빨리빨리 됐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그리고 내일 방송을 켜겠습니다. 오늘 총 2시간 방송했죠? 업타임. 2시간 43분 09초. 거의 3시간을 방송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오늘 그 동상 다시 보기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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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두도록 하죠. 어차피 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제 실명 거르는 방송에서 안 하면 되니까 어쨌든 다시 보기 많이 보시는 분들 제 실명을 듣는다면 그냥 아 저 새끼는 저런 이름이구나 하고 무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명 거르는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창송 종료할게요. 안녕. 바이바이. 사연하라. 맞다네.